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어친구 캐니즘이에요 자 이제 1월하고도 2일이 됐습니다 보통 이럴 때는 막 새해 뭘 합니까? 그렇죠 결심을 세우잖아요 저의 결심은 구독자를 엄청 늘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제 컨텐츠가 충분히 재밌고 유익해야겠지만 제 목표는 사람들이 영어를 좀 재밌고 즐겁게 영어 하면 막 토 나오고 영어 많이 보면 울렁증 생기고 이런 것이 아닌 재미난 프로그램으로 제 컨텐츠를 만드는 거예요 원대하지요 자 그러면 새해 결심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되는지 자 지금부터 저를 한번 쭉 따라와주세요 자 오케이 에브리원 팔로우 팔로우 미 자 잘 따라오셨죠? 역시 센스장이들 네 제가 좀 흥이 쓸데없이 흥 부자예요 흥 재벌 정도 돼요 흥으로만 따지면 사실은 좀 슬픕니다 그만하죠 자 우선 너의 새해 결심은 뭐니? 그 뭐 알아야 되나부터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새해 결심은 뭐니? 새해 New Year Happy New Year New Year 그 다음에 결심 Resolution New Year's Resolution 그러면 결심은 뭐야? 이름이 뭐야? 너 이름이 뭐니? 어떻게 해요? What is your name? 이거죠 So what is your New Year's Resolution? What is your New Year's Resolution?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죠 저의 개인적인 결심은 아까 말씀드렸죠 영어 컨텐츠 엄청 재밌게 만드는 거 구독자 막 빵빵 눌리는 거 그것도 있겠지만 저의 결심은 또 저의 영원한 숙제 다이어트죠 So I plan to lose some weight I'd like to lose some weight 우선은 나는 뭐뭐를 하고 싶다 난 앞으로 뭐뭐를 계획한다의 표현인 I plan to I hope to I'd like to 얘네들은 바뀌어도 돼 얘네들은 뭐 나는 plan to 계획한다 I'd like to 난 뭐뭐를 하고 싶다 I hope to 뭐뭐를 소망한다 다 뭐가 붙었죠? 공통점이? 그렇죠 투가 붙어요 투부정사라는 건 약간 느낌이 아직 아주 오지 않은 일 앞으로 할 일 그런 거랑 투부정사가 아주 찰떡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I plan to lose some weight I plan to quit smoking 우리가 좀 그렇게 하죠 새해 결심을 한다면 항상 뭐 3일을 넘기나? 여러분들은 다 지켜요? 그럼 할 말 없고 제 개인적인 결심은 이걸 한번 써봤어요 이것도 미국 친구들이 좀 많이 하는 것 같아 제 주변에 미국 친구들이 이런 결심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I plan to get organized I plan to get organized I plan to get organized get organized 합치니까 그렇죠 T가 O에 올라가 get organized get organized It's they're like it's a real 발음이 발생한다 그거지요 연음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발음해야 또 그런 발음을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나는 발음 굴리고 싫어 그러면 난 못 알아 듣겠어라는 얘기 같아요 그렇죠? 악담이 아니에요 그 발음도 약간 미국식 영어 하고 싶은 분은 그죠 이렇게 좀 발음 붙이는 거 연습하면 좋겠죠 I plan to get organized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get once work together랑 같아요 get once work together 그러니까 일을 좀 이렇게 정신없이 하지 않고 일을 좀 정리해서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막 저도 좀 약간 그렇거든요 약간 저도 임프롬트하고 되게 좀 즉흥적이에요 되게 whimsy하고 좀 제 주변 사람들은 막 웃을 거예요 지금 아 자기도 아는 걸 막 이렇게 저는 되게 기분파이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이런 get organized 하는 사람들은 일을 딱딱 앞에 할 거 뒤에 할 거 딱딱 정해서 제대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많이 꿈꾸는 것 같아요 I plan to get organized 나는 좀 일을 두서없이 하지 않고 일을 좀 착착착 계획대로 좀 이렇게 하고 싶어 나는 좀 머리를 잘 정리해서 좀 일을 좀 잘 하고 싶어 라는 기획이 있을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I hope to live life to the full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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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full 뭐야 full 뭐 full 뜻이 뭐예요 그렇죠 full 뜻이 뭐냐면 이게 만땅 뭐 엄청나다 뭐 엄청 많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full full fuller fullest 뭘까요 네 full 찼어요 fuller 더 찼네 fullest 최대한 끝까지란 뜻이죠 음 그래서 인생을 정말 최대한 열심히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좀 너무 열심히만 열심히 라는 말이 약간 질리기도 하지만 왜 새해에는 그런 기분이 들잖아 새해에는 정말 나 열심히 살 거야 난 정말 뭐 뭐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어떻게 열심히 살까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또 약간 또 그러면 어겨야 또 인간적이긴 해요 그래도 아무튼 나는 인생을 정말 열심히 살 거야 하는 말은 어떡해요 I hope to live life to the fullest I hope to live life to the fullest 라고 한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그래요 우리 리뷰타임 한번 우리 복습 한번 해보죠 아 나는 정말 인생을 정말 만땅으로 열심히 살 거야 난 인생을 정말 최대한 열심히 살고 싶어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I hope to live life to the fullest 그렇죠 I hope to live life to the fullest 잘했습니다 두 thumbs up 네 두 엄지를 제가 척 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어 나는 정말 일을 좀 제대로 좀 이렇게 잘 정리해서 하고 싶어 막 두서없이 막 하지 말고 정말 제대로 하고 싶어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그렇죠 I plan to get organized I plan to get organized 네 그런 게 오늘 레슨이었고요 자 내일은 주말이니까 좀 오랜만에 문법 이런 거 아니면 뭐 도키 스킬 같은 걸 좀 올리고 싶으네요 네 여러분 제 계획을 잘 지키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 Let's make way for year 2021 그죠 자 2021년에 나간다 길을 비켜라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열심히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 그러면 또 곧 재밌는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곧 뵙겠습니다 오케이 Thank you for watching everyone Bye bye See you later Alligator